옆에 정지 브레이크 살살 돌려내면서 저 앞에 정선까지 여기서 스탑 됐습니다. 기어 빼고 발들만들 발들만들 발들만들. 시작합니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출발하십시오. 멘트로 들리면 클러치 밟고 시동 주차 브레이크를 내릴때 브레이크 안 밟고 내리면 감점이 되요. 브레이크 밟고 내리세요. 세게는 안 밟아도 살짝만 밟아요. 지금도 브레이크 내려놓으면 안돼요. 이 브레이크는 언제때냐면 기어를 넣고 가는거에요. 기어를 넣고만 가야되요. 자 우리 출발할때도 장래기능때도 우리 출발할때 자측감빼 켰죠. 똑같이 자측감빼 켜주는거에요. 자 우리 기능때는 그냥 갔지만 도로주행에서는 좌우 사이즈미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되요. 출발할때. 왜? 왜냐하면 우리 도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가 와요. 차가 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왼쪽 확인하고 차가 안오는게 확인됐으면 2단 넣고 출발할건데 이 깜빡이는 우리 장래기능때는 삑소리나면 껐죠. 도로주행에서는 삑소리나는게 없어요. 그냥 기준으로 5m 이상 30m 이내에 끄셔야되요. 5m면 여기 물이 있죠. 물고인데 여기 한 7m야. 그렇지. 물이 안보이면 바로 꺼야되요. 아니면 저기 우리 종료 글자 보이죠. 뒤에 정선 보이죠. 그거 지나기 전에 꺼야되요. 저거 지나서도 안꺼면 감점 떨어지는거에요. 자 그래서 왼쪽보고 차 없죠. 클러치 말고 2단 넣고 조심해야지 불 붙었으면. 브레이크 떼도 되요. 이제 떼고. 클러치 안치들고 왼쪽보면서 출발. 이제 깜빡이 꺼주고. 알겠죠. 그럼 감점 없이 출발이 되는겁니다. 자 저 도로 나갈거에요. 왼쪽으로. 좌회전입니다. 맨탈 나오면 바로 좌측 깜빡이켜요.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끼고. 클러치 밟고. 아 브레이크 밟으면 안돼요. 클러치 떼고 다시. 이렇게. 빨간불 멈췄는 차들 갑시다이. 자 왼쪽. 앞에 보고 푸시고. 엑셀 살짝 밟으시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3단. 5단입니다. 프레스 떼고. 엑셀 밟지 말고 앞에. 네. 자 주황선 밟으면 클러스 떼야지. 클러스 다 떼요. 클러치 밟아 다시. 브레이크 살짝 눌러요. 브레이크만 떼요. 브레이크만 떼고 2단 바꿔요. 2단 바꿔야 돼. 2단 바꿔. 오케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속도가 떨어지면. 15km 이하로 떼면 2단 바꿔야 돼요. 엑셀 밟고. 엑셀을 밟아. 오 소리 나요.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만 밟아요. 엑셀을 밟으면 안돼. 클러치만 밟으라고 했어요. 엑셀 밟아요. 시키는 것만 딱 해. 엑셀을 밟아. 뒤에서 빵거리죠. 엑셀 밟고. 클러치만 밟고 4단 바꿔요.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엑셀을 떼라고. 헷갈려가지고. 엑셀 밟아야 이제. 헷갈리지 말고 물장구 치면 돼요. 지금 6단 들어가서. 다음에 4단 넣어요. 클러치만 밟고. 다시 4단 넣어요. 힘을 떼. 엑셀 밟고. 동작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빨리 안해도 돼요.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못 뛰어 들어가면 감쪽 떨어지니까. 신호등 체크. 초록불. 주황선 밟으면 실격. 신호위반 실격. 속도위반 실격. 엑셀 좀 더 밟습니다. 엑셀 힘이 약간만 빼요. 앞에 차. 거리 30m 이상 띄워야 돼요. 이 정도 거리 유지하셔서 합니다. 다 알려줄 테니까 내가 알려준대로 하면 돼요. 다시 엑셀 약간 밟고. 앞차 보지 말고 앞에 신호등 보이죠. 이제 브레이크 바라 앉아. 클러치 밟지 마. 브레이크 바라 앉아. 브레이크 살짝 눌러요. 더 눌러요. 더 눌러요. 더 눌러요. 이제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브레이크 살짝 써요. 브레이크 떼. 엑셀 밟으면 안 돼. 다시 3단 넣어요. 3단 넣어. 차 떨려. 감쪽 먹어.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 밟고. 먼저 동작하지 말고 내가 얘기해 주는 대로 해요. 4단 넣고 그냥 가버리면 알팜 떨어지니까 감쪽 먹어요. 자 클러치 밟고. 4단. 떼고. 이 거리 유지. 좋아요. 멘트 나올 때 계속 직진합니다. 다른 멘트 나올 때까지는. 멘트 안 나오면 계속 직진이에요. 멘트 안 나오면. 멘트 안 차갑습니다. 스티어 확인 되었어요. 멘트 안 나오면. 틈어놓은 체크. 초록불. 여기서 엑셀. 엑셀. 엑셀 힘 약간 빼고 엑셀 힘 좀 더 핀 빼요 오케이 다시 엑셀 살짝 주고 자전거 페달로 속도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엑셀 힘 빼고 앞에 신호도 체크 하면서 그대로 가면 돼 직진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살짝 누를게요 더 눌러 더 눌러 브레이크 더 눌러 클러치 밟으면 안 돼 브레이크 더 눌러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3단 떼고 자 방금 이제 클러치 먼저 밟으면 속도 빨라지니까 클러치 밟으면 안 돼요 엑셀 밟고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클러치 밟으면 지금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속도도 올라가잖아 내리막인데 그죠 감점이야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미쳐요 감점 떴다 감점 떴잖아 시키는대로 해요 브레이크 눌러요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를 먼저 누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동 꺼져 시키는대로 2단 넣어요 2단 넣어요 2단 넣어요 빼고 출발 아까 선생님이 기어변송하는 거 보여줬잖아 아까 어떻게 하는지 엑셀 밟고 자기 속도에 맞는 기어를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클러치 밟고 3단 엑셀 밟고 멀리 보시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전방에 신호등 체크하고요 차단 안 눕게요 앞에 막히고 있으니까 약 3분 미터 앞 5회전입니다 엑셀 밟고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세요 살짝 다시 브레이크 빼고 클러치 살드세요 이때 속도가 많이 떨어지면 2단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엑셀 밟고 엑셀 밟고 트럭불 자 오른쪽으로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클러치 말고 엑셀 밟고 약간 오른쪽으로 다시 클러치 잘 들고 오른쪽 3차로 그렇죠 바로 가요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속도 쭉 올릴게요 자 4단 클러치 밟아야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4단을 클러치 밟고 다시 그대로 힘 빼고 엑셀 밟고 자 진로 변경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먼저 켜세요 왼쪽 보세요 차 없죠 살짝 꺾어요 그렇지 깜빡이 끄고 여기선 진로 변경하면 안 돼요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입니다 깜빡이 한 번에 두 칸 들어가면 안 돼요 내리막이니까 속도 붙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더 눌러 더 눌러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있어요 어 때면 안되는데 지동 가진거에요? 기어를 빼고 브레이크 때면 안돼 내리막이야 도로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거 같아요 왜냐면 장래기능에서는 키워보서 할일이 없잖아 도로에서는 계속 수시로 해줘야 돼 상황에 맞게 그래서 먼저 할려 하지 말고 내 얘기 듣고 하면 돼 몸에 익히라고 다 봐야돼 신호도 봐야돼 방금 그 신호에 가면 실격이야 볼게 많아요 멀리 보세요 먼저 할려 하지 말고 내 얘기 듣고 하면 돼 시동 꺼지고 나면 10초 안에 시동 못거면 감점이니까 10초 안에 시동 걸어야 돼 알겠죠 자 2단 넣고 출발 옆에 자꾸 젖어보지 말고 도로만 똑바로 보면 돼 엑셀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빼고 엑셀 밟고 클러치밟고 4단 빼고 계기판을 보고 싶을 때는 0.1치만 보고 바로 앞에 보고 0.1치만 보고 바로 앞에 보고 눈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일단 속도 더 올리지 말고 일반 차들은 속도 위반이니까 같이 올리면 안 돼요 이 정도 속도를 시험 보세요 여기 50이야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감독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50 이상 올리라고 50 이상 안 나오면 감점 되니까 속도 올려야 돼 더 올려요 50 이상 쭉쭉 올려 멘트 나오면 바로 올려야 돼 다음에는 됐어 이 정도 올려주세요 이 정도 더 올리면 안 돼요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500m 앞 속도 엑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아직 깜빡이 안키고요 150m 나오면 좌측 깜빡이 켤게요 쫙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엑셀 힘 빼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제 발은 브레이크 한정 오세요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왼쪽 한번 보고 클러치 밟아야 돼 30이야니까 옆에 정지 브레이크 살살 도도면 좌회까지 정선까지 여기서 스탑 됐습니다 기어 빼고 발들만들만들 발들만들 발들만들 내가 얘 빼면 마음껏 들어야지 계속 안 빼지 왜 자꾸 들어 계속 감쩍 먹잖아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브레이크 떼면 정지 때 미세동 감쩍 먹어요 브레이크는 항상 있는 거야 이렇게 도로주행 감쩍 항목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도로주행 감쩍 항목이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자동 감쩍 항목들이 있는 거야 도로주행 70점 합격이에요 알겠죠 제한시간 없어요 여유있게 하면 편안하게 화살표 들어오면 돌거고 1차로로 갈거에요 옆에 달리는 차들 신경쓰면 안 돼 내가 가는 도로 신호 그리고 가끔 계기판 이것만 신경쓰고 가야지 옆에 차 신경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시선이 다 뺏겨가지고 기어 잡고 있으세요? 수동은 항상 기어 잡고 있는 거야 기어를 잡고 있는 거야 먼저 해줄대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 기어 넣지 그죠? 안 헷갈린다 늘 준비를 자꾸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그러면 오토가 아니니까 우리는 2단으로 늘어야 돼요 2단은 하면 돼 2단으로 자꾸 연습해요 일단 나중에 시킬테니까 2단 잘하게 한 다음에 일단 해볼게요 2단 넣고 브레이크 빼고 출발 왼쪽 돌리고 1차로로 엑셀은 살짝 밟아도 돼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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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그렇지 빼고 항상 발을 물장구 쳐요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지 핸들 너무 깍잡지 말고 그냥 가볍게 편안하면 엑셀짱 더 밟고 멀리 신어도 보이죠? 빨간불 이 정도 계속 갑니다 이 속도로 이제 브레이크 발앉지고 속도를 줄입니다 30까지 줄여 쭉 눌러봐 더 눌러봐요 이제 브레이크 힘 빼 이제 클러치 밟아요 깍 밟아 그리고 브레이크 소절 이렇게 멈추는 거 알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갈게 좀 더 좀 더 좀 더 스탑 이 정도 딱 좋아 자 죽니? 아 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자꾸 이거 떼는게 야 죽니 이거 죽니 그리고 떼라고 아이 자꾸 발이 안 떨어져요 여기 이러면 세 번 거 먹으면 쉽게 떼는거야 실격있다 어 시간을 종료한다 이거 떼면 안돼 네 빼고 빼고 떼라고 할게 아니 자꾸 몸이 안 떨어져요 이게 자 2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기어 놓으면 브레이크 떼요 네 엑셀 부 3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그렇지 천천히 해 그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